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즐거운 부동산 tv 구독돌 입니다 산 좋고 물 좋고 인심 좋고 그것도 거기다가 상업지에 들어가 있는 여러분의 건물을 소개를 시켜 드릴 건데요 구독돌이가 살짝 둘러봤는데요 아 이제 정년을 조금 앞두고 아 그냥 노후 생활 하면서 공기 좋은 곳에서 수입도 한번 내봐야겠다 하시는 분께 강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2층 건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2층은 살고 계시지 않고 1층에서 장사를 하면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지나가셔도 됩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눈심히 한번 봐주시구요 오늘 영상 처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물이 궁금하셨다면요 좌측 상단 매물 번호 보시고 연락을 주시면 되구요 또한 전국에서 매물 접수 받고 있습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예 이건 이제 여기 주인 분하고 저희가 합의를 하에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여기 뭐 계신 분들 대부분 다 보시면 아실 거에요 장사하시는 분들이라서 위치가 어딘데 라고 해서 직접 찾아오시거나 예 직거래를 하면은 안된다라는 거 방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르신께서 저희한테 위임을 했기 때문에 저희하고 상담 후에 현장 방문을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변 풍기 한번 둘러보시면은요 산내에 시장에 딱 위치한 건물이라는 거 참고해주시고 영상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면서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구요 잠시 기다려주세요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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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는 경상북도 경주시 산내면 의공리입니다. 지목대지 상업지역입니다. 면적은 67평, 건축면적은 40.5평입니다. 연면적은 80.5평으로 똑같이 아래위로 만들어두셨습니다. 사용승인 날짜는 1991년 4월 17일이고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매매깐 나갈게요. 산내 공설시장이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 다 철거를 하고 새로 이렇게 장을 만들 거예요. 그 코너에 위치한 건물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건물 보이시죠? 지금 현재 2층은 사용하지 않고요. 어르신께서 다리가 아프셔서 왔다 갔다 하기 힘들다고 해서 1층에서 세입자를 내고 사장님께서 직접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현장 오셔서 여러분들 직접 따고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1, 2층으로 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산내 공설시장에서 바로 들어가는 코너 입구 쪽이라는 거. 그리고 2차선 도로를 이렇게 잘 물고 있습니다. 오늘 장날이라서요. 여기서 이렇게 막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이 오셨더라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건물은 야물어요. 옛날에 지을 때도 야물게 지으셔가지고 조금만 리모델링 하시면 충분히 수입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어르신께서도 장사를 하고 계신데요. 수입이 그냥 우리 아이들 다 키우고 내가 돈도 좀 많이 벌었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일단 부자터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자, 옆쪽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에서 조금만 올라가시면요. 여기 이제 천이 있어요. 천이 있는데, 보이시죠? 그 앞에 다리가 있는데 다리 앞쪽으로 해서 천이 멋지게 흘러내려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설시장 이 부분을 다시 싹 정비를 한다고 하니까 훨씬 더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땅이 40평 큼직하게 지었습니다. 건물 보이시죠? 지금 현재 철물점을 하고 계셔가지고 이렇게 판매하는 용품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자, 뒤쪽에도 이렇게 공간 보셨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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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 뒤쪽까지 널찍하게 이렇게 쓸 수 있게 되어 있구요 앞에 진열하기 위해서 이렇게 칸막이를 해 두신 거 보이실 겁니다 자 요렇게 자 1층에 방이 있는데요 방도 제가 잠깐만 보여 드릴께요 이거는 옛날에 다만 새졌던게 있죠 자 화장실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여러분들 2층 같은 경우는요 리모델링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사시고 1층은 새를 주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1층에서 예 죽어도 가능하게 싱크대 까지 상부장 하부장으로 해 가지고 여러분들 화이트 톤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렇게 내부까지 보셨습니다 뭐 장사 하시면서 여러분들 좀 활용하기 되게 좋으니까요 참고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 있거나 이러면요 좌측 상단 뇌물번호 보시고 연락 주시면 됩니다 예 요렇게 아 네 요렇게 보여 드렸습니다 궁금한 점은 주저 말고 좌측 상단 매물번호 보시고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예 저는 여기서 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또 다른 매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즐거운 부동산 tv 구독들 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